아이유 팬미팅 포스터 카카오 엠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가수 아이유 본명 이지은 25가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을 연다. 소속사 카카오 엠은 아이유가 오는 9월 15일 서울 광진구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오후 2시 오후 6시 총 두 차례 팬클럽 유에 나와 만난다고 30일 밝혔다. 이번 팬미팅은 10대 팬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1. 토크2 아이유. 0대 이상 팬들이 참여하는 파트2. 인비테이션으로 나눠 진행한다. 카카오 엠은 아이유가 10년간 함께 달려와 준 모든 유에 나와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. 팬미팅 입장권은 오는 9월 4일 오후 8시 멜론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. clap.uyna.co.kr 2018년 8월 30일 9시 44분 송구